3, 2, 1 푸드콘? 좋은데?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아니야? 진짜 맛있네? 개맛있어 이거 화장 깨우려고 넣어봤는데 내가 진짜 묻혔어 이게 집게주예요 내가 브이로그에 출연해 너무 어색하고 아저씨까지 다시 해볼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맛있어요 우와 야 우리 너무 성대장 아닌 것 같지 않아? 와 짱 넓어 감사드리겠습니다 1등에게는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스테일이야? 스테일이야? 내가 한 적 없는데? 노래 벌써 설레는거지? 오 야 뭐야 오 너무 좋아 잘 나왔다 솔직하게 말해봐 떨리지마 다같이 왔다 다같이 왔다 다같이 왔다 미술 준비됐습니까? 네 박수로 만지세요 코코 고생들의 팀들 제일 좋은 세요 진정한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참 기회 이런 장면을 만들고 아주 잘 못한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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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하인드 스트레스 다만 그쵸? 오너지 힐링 약속 맞지 요거 쪼 파이 오이 오이 미니어에 많은 미니어재 목소리에 미늘이랑 하희랑 레벨 자체도 좋군요. 어떡해. 지금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? 네! 그러면 첫 곡부터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어요? 네! 나와 내 커피를 마시며 내게 또 받은 놈이 성균 파트너! 그래도 눈에 멈춰 기들어 다 기다리니까 그게 없이는 아들 네! 정말 감사합니다. 나 같은 소름 속에서 나를 떠나가야 해 원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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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무대가 처음은 아닌데 그대처럼 그렇게 막 빨리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얼굴은 저가 더 형 같죠? 이게 어떡하지? 이 얼굴 말이 안 되는 거야? 여러분 시즌 씨 보러 온 사람 손 저거 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 손 와우 와서 좋은 사람 손 저희가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 크게 같이 불러줘야 돼요 다음 곡은 네 준비됐어요? 네 안 됐어요? 네 안 된다고 어떻게 하늘색하고 소리하면 질러요? 그럴까요? 그런 거 해요? 소리하면 질릴까요 여러분? 네 하나 둘 셋 렛츠고 추억 속에 내게 안겨진 듯 진짜 미쳤었어 진짜 선발된 거 봐 이 밴드가 마지막 밴드 너무 재밌었다 정말 목이 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맥주 한잔해? 아니요 그냥 바로 가 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한테 맡길게 일단 다코야끼를 먹을까? 그러자 재밌었다 사람 진짜 많아 몰라 궁금해 어디가? 하이볼? 내가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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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잘 있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아 권씨 나 진짜 모든 거 영상으로 다 담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눈으로 담야되는데 나 진짜 지금 중간진거 보잖아 영상 완전히 이상한 데 찍고 있었을 거야 야 나도 아 권씨 아 근데 진짜 빅낙지 나올지 진짜 꿀매도 몰랐다 어 아 괜찮네요 사람 없다 야외? 야외? 야외기 자라메추 완주는 먹을까요? 완주? 완주? 아 화니고토 이게 피치하이볼 이건 모히또 맛있겠다 같이 영상 찍은 거를 너무 나중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찍자 찍자 어 아 그니까 그 축제 중에 호주씨 호주씨 야 목말라서 꿀꺽꿀꺽 넘어가는데? 아 깻있도 맛있어 가지고 아 목말라 이거 진짜 술 아닌가? 아 이 술에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? 아 일로 올려놨라? 이거 수련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허니버터 감자찜 건빵 술 야 이거 귀엽다 귀엽다 간다? 어 빨리 나와 나와 우와 귀여워 귀여워 어색함 오랜만에 택시 엔딩이네요 너가 택시 타는 거 왜 어색하냐고 그니까 야 처음인 것 같아 나 맨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었는데 그니까 이게 회화에서만 살다가 그래 이런 나쁜 점이 있다고 진짜 이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통학을 하니까 동작이 이럴 때 마음이 종아종아해지더라고요 그래 근데 마음을 놓으면 괜찮은데 너무 편해져 마음을 한번 놓으면 새벽까지 입고 싶어지는 게 문제 일 싱싱하기 짱 삶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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